안녕하세요! 잘 어울리려고 하는데요 뼈는 무슨 맛을 구워 먹으니까 저는 막내발라 맛은 정말 맛있어서 오랜 맛을 같이 가져온다 담백한 맛 만두는 사이발라 매콤한 맛 사이발라 오이 뼈는 마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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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짠 바삭바삭 손질로 너무 고소하고 소스가 너무 고소해요 아삭아삭 고구마 고구마 고춧가루 poder적이였습니다 와..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별 블루 베스트 고춧가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